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지하철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고요. 오후 퇴근길 역시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경기도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수원시도 행사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상황. 오늘 아침부터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히고 지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 버스가 멈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일어난 총파업이었습니다. 버스라고 하면 정말 가장 중요한 대중교탕 수단이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택시도 잡히지 않는다, 내지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승차할 수 없다, 이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스가 파업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텅 빈 버스 정류장을 찾는 그런 시민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었거든요. 오늘 퇴근길까지도 어떤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퇴근길에도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여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버스가 파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류장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버스가 파업했고 그거 대수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체 시내버스가 7,382대 정도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운행 중인 서울 시내버스의 97.6%가 지금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 찬반 투표가 있었고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서 지금 파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거의 대부분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결렬이 되면서 새벽에 또 속보가 나왔거든요. 이제 파업을 시작된다라고 4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노사 측과 그리고 사 측 지금 어떤 주장을 또 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 그리고 사 측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 조합 간에 입장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핵심 제일 점은 바로 임금 인상률입니다. 지금 이 조합 측에서는요.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임금 상승률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버스 관련해서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 어떤 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버스 기사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대규모 인력 이탈 현상은 겨울국 서울시내 버스의 어떤 임금 인상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난 날의 어떤 물가 산승률과 맞추려면 이 운송, 버스 노동조합 측에서는 12.7%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사측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 측에서는요. 2.5%의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라는 수치는 다른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2.7%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너무 과도한 요구이고 적정한 수준은 2.5%라고 본다. 딱 얼핏 보시더라도요.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가운데에서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그 임금 인상률이 6.1%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양측이 이렇게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갭이 크니 6% 정도에서 맞춰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사실 노동조합 측에서도 사측에서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오전 내실의 기에서 총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입장 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파업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까지도 걱정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대 2%대 그러니까 이 입장 차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요. 중재안인 6%대도 지금 양쪽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의 난항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다행인 지점은요. 이 협상이 결련된 이후에도 실무진과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상의 물고, 대화의 물고는 여전히 터져 있는 상태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렇게 임금인상 부분, 그 외의 쟁점들에 대해서 노사 측이 협의를 하는 것과는 일단 별도로 이미 파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민들의 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로요. 특히 혼잡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이 집중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지하철이 가지 않는, 그런데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그런 지점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일단 정책들을 서울시에서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시민들의 일상이 문제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면서 미안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빠른 협상 타결과 더불어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성급하게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버스가 없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일단 새벽 막차 시간 2시까지 연장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협상이 되거나 결렬되는 내용도 저희가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 볼게요. 수원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성인 페스티벌이 무엇일까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성인 페스티벌 딱 이름만 들어서 와닿는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한 성인 컨텐츠 제작 업체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성인 배우들도 출연을 하게 됐고요. 어떤 란제리 쇼도 관람할 수 있는 성인들이 입장료를 내고 성인 인증을 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런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작년에도 광명시에서 한 차례 개최된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에 있는 한 민간 전시장에서 이런 행사를 어떤 사기업이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 문제는 이게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겁니다. 그 위치가요? 그렇죠. 이 민간 행사장이 바로 초등학교 옆에 붙어있는 곳이고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며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인 페스티벌, 이렇게 성인 컨텐츠를 주제로 하는 그런 페스티벌에 일본 성인 배우들도 등장을 하고 인터뷰도 진행을 할 예정이며 란제리 쇼까지 관람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굳이 개최가 될 필요가 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면서요. 여성단체 측에서는 이건 성착취적인 행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도 수원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시 반대하고 행사 취소하라고 시장이 나서서 얘기하고 있고 여성단체 입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주최 측은 이거 법적인 문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 입장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주최 측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2월에도 광명시에서 유사한 행사, 동일한 행사가 개최된 적이 있었고 지금 이것이 어떤 공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사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전시실을 빌려서 하는 행사인데 문제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 인증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유료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인들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통제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스티벌의 주최 측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인증하고 들어가야 되고 입장료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측이나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으며 이런 행사가 굳이 개최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짚어주셨다시피 행사 장소가 일단 초등학교 옆이라는 점이 가장 화제가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수원 교육지원청에서 수원시는 물론 경찰에다가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따른 조치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원시 교육청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출입부문에서부터 한 21m 정도까지는 우리가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하고요. 학교 경계에서부터 한 19m까지를 상대적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근 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률 구조에 따라서 금지 행위나 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임의로 철거를 한다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개최지가 학교 인근에 유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인근에, 학교의 유사한 학교 근처 지역에서 이런 성인과 관련된 컨텐츠가 성인과 관련된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해서 자리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행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사실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아니고 어떤 관람실 같은 곳, 실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학교와 얼만큼 가까운가 이런 부분이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어쨌든 아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굳이 학교 주변에서 펼쳐질 필요가 있겠는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홍보 포스터라든가 각종 광고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 환경에 있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 하기보다는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장소를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방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주최측이 장소 바꿔서 진행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인들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문제 없이 관련 법 규정들의 위배됨이 없이만 진행이 된다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페스티벌의 구성, 등장인물 등에 따라서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그 외에도 어떤 안 좋은 선량한 미풍 양속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또 별도의 제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문화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드파더라고 하잖아요. 양육비 안 주는 그런 아빠들에 대해서 사실 조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온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 실형 처음으로 선고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혼율이 높은 것도 참 안타깝다고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부 관계는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이 아이, 미성년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의 부모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쓰고 남은 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 내지는 내가 벌어야 하는 돈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계적으로 보자면 양육비를 한 번도 이혼 후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 양육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옴엄 따라서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대폭 법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급을 하라고 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감치라고 해서 일단 가둬두는 조치도 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명할 수도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드러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양육비라는 것이 우리도 4인간의 금전거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있지만 범죄자로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 몇 년의 기간 동안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해서 그 미지급액이 원래 달에 8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였는데 쌓이다 보니까 10년 동안 9천여만 원 정도를 미지급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치 명령도 송달이 되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자 결국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징역 3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조항이 들어온, 이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온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만 선고가 됐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징역 3개월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첫 판결입니다. 실형을 선고한 이후 아무래도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미지급했고 양육비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이 판결 사례로 인해서 다른 판결들 사실 배드파더스가 많으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형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 배우자 측, 이 부모 측이 지금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걸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고요. 다른 채무도 없고 심장병 때문에 건강 좋지 않다고는 밝혔지만 고의적,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거든요. 이번 판결이 이제 실형이 나온 만큼 어떤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내가 쓰고 남은 돈에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1차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 아이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것 같고 이렇게 결국 실형 판단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 그런 양육비를 지급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경각심을 가지게끔 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로서 의무를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사건 현장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